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체 휴가자들의 40.8%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돼 주요 고속도로에서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 휴가를 위한 교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9일 동안을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정해 다양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교통량 분산을 위해 상습 정체 구간 우회도로와 혼잡 구간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이동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하루 고속버스와 철도, 항공기, 선박 수송 편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 신규 개통과 갓길의 효율적인 관리로 소통을 향상시키고 피서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졸음 쉼터에 화장실과 그늘막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로 포장과 안전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고속도로와 터널 교통사고에 대비해 119와 함께 신속한 인명구조, 사고 처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철도와 항공, 해상 안전을 위해 분야별 안전점검도 실시합니다. KTV 김유민입니다.